이 친구는 저랑 굉장히 잘 맞는 친구입니다. 설아수의 잠생크림입니다. 탄력에 좋은 크림이기 때문에 아침에 세안하고도 바르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좀 챙겨 바르는 좋아. 막 내가 엄청 깨끗해진 느낌이야 진짜로. 플로럴 향이 나고요. 제형도 되게 산뜻하고요. 그래서 되게 부담 없이 영향을 주기에 딱 좋은 이 친구의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좀 귀엽게 태연이처럼 피부를 탱탱하게 가꿔주는 아이템 탱탱탱. 이 친구는 탱탱탱.